사랑이었구나. 이게 사랑이구나. 짝사랑은 귀엽고 설레는 건 줄만 알았는데 너 생각이 날 때마다 내 마음이 너무 아려서 집으로 돌아오면 몸이 남아나질 않았어. 무엇보다 가장 아리는 건 이 아프고 쓰라린 걸 나 혼자 8년 동안 외롭게 했을 거라는 거. 내가 썼어, 마지막 가사. 1년 전에 완성 못 시켰고 왔잖아. 1년 전에 완성 못 시켰고 왔잖아. 1년 전에 한글자막 by 한효정